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새해 세웠던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 올해는 저축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투자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많은데요. 부자도 돈의 이치를 알면 쉽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베이트리 그룹의 재테크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돈의 이치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의 이치. 알 듯 모를 듯 아주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한번 재미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베이트리 그룹의 CEO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토론토 교민들 사이에서는 머니닥터로도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칼렌도 쓰시고 또 세미나도 하시고 또 현장 투어도 하시고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요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뭐 행사들이 많죠. 어떤 행사들을 주로 진행을 하시나요? 뭐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를 비롯해가지고 또 현장 투어들 그리고 또 우리 유닛 오너분들만을 또 별도로 모셔놓고 하는 좀 더 깊은 내용들, 특강들. 아 그래요? 그런 일정들도 많고요. RTV 행사도 그 중에 하나고요. 맞습니다. 몸이 하나라도, 몸이 하나가 아니죠. 몸이 하나인데 열 개라도 모자라시겠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바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건 여담이고요. 사실 제일 가까운 지인만 봐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도 실제로 퇴대진 씨의 조언을 듣고 과감하게 투자를 실천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셔서 많은 수익을 내신 분이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횟수를 사보니까 저 방송을 진행한 게 한 25회 정도에 걸쳐서 이미 방송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세미나가 있다고 사전 홍보를 하시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가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너무 많이 밀려 있으셔서 저까지는 아직 순서가 오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꼭 한번 직접 참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돈의 일치를 깨우쳐주는 사마천과 피켓티 교수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어요. 사마천이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하고 다음 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들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도 더 된 시기의 인물인 사마천하고 또 우리와 동시대 인물인 피켓티 교수하고 이분들이 하신 그런 말씀들 이분들의 철학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돈의 이치 돈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게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부의 비밀도 좀 알아보고 하는 시간이 역사를 통해서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하신 말씀들을 오늘 현실에 맞게끔 해석을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사마천 인물을 말씀을 하셔서 오늘 주제에 말씀을 하셔서 사마천의 인물에 대한 기억을 더듬더듬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사마천의 인물에 대해서 사기라는, 지필하신 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역사는 어려워요. 네. 근데 그 사마천에 대한 기억을 보니까 이 동양 역사계 아버지, 시조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초상화를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초상화를 보면은요. 보통 이렇게 좀 수염이 있어서 점잖은 이미지가 많은데 이분이 이 초상화를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염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어떤 이유인 거죠? 네. 아주 뭐 우리 고대 성인들, 고대 위인들 초상화 중에서 아마 가장 슬픈 초상화가 우리 사마천의 초상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우선 사마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2160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 이미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 아니고 2160여 년 전이니까 이미 기원 전이네요. 그렇죠? 기원 전이죠. 기원 전 한 160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구려가 생기기도 전이죠. 고조선 시대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위대한 역사책이죠. 네. 그 사기라는 걸 지필을 하신 역사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사기가 제가 요새는 아주 그냥 이 사기를 다 이해하려면 몇십 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심취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아주 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마천의 초상화가 좀 이제 슬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염이 없잖아요. 네. 그 이제 사마천이 그 당시 한나라 때 역사가거든요. 그 이 사마천의 사기가 이제 중국 3000년 역사를 총망라한 역사책이에요. 이제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요순시대, 그리고 춘추전국시대 또 뭐 그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그리고 진나라 말기에 우리 초한지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항우와 유방이 싸워서 유방이 이겨서 이제 한나라를 건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무제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그 서술을 한 대하드라마 같은 그런 위대한 역사책인데 그 이 사마천이 한나라 그 무제한테 뭐 어떤 충원을, 직원을 좀 한 모양이에요. 충원을 해서 미움을 샀더라고요. 미움을 사가지고 황제의 미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죽음을 직면했군요. 네.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 50만 양 정도 되는 그 페널티, 벌금을 내던가 돈을 내던가 아니면 이제 궁형을 당하거나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마천이 뭐 돈이 없으니까 50만 양이나 되는 거금이 없으니까 그 사기를 지필하던 중에 뭐 이런 그 사형을 선고를 받아가지고 궁형을 택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궁형 때문에 그 수염이 없게 됐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럼 궁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처벌인데? 네. 궁형이라고 하면은요. 아주 뭐 잔인 무도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남자의 고한뿐만이 아니라 성기를 예리한 칼로 그냥 도려내버리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해요. 궁형이라는 게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곳을 막 꽁꽁 묶어가지고 며칠 동안 살을 썩게 만든 다음에 그냥 예리한 칼로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 죽을 확률이 더 높죠. 그렇겠네요. 생명에 대해서 좀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형벌을 받을 당시에 삼하천이 49세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49세면은 거의 할아버지 죽게 속했을 텐데 이런 노인이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이거는 뭐 엄청나요. 죽을 확률이 더 큰. 그렇죠. 죽을 각오를 하고도. 네. 그러니까 차라리 사약을 마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곱게 죽는 게.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기라는 이 위대한 역사책을 마무리하려고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1%에 살아날 확률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걸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살아나서 완성을 한 책이 사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 얼핏 하셨지만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이제 감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죽음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그 대단한 의지를 보이신 거잖아요. 다행히 또 살아나셨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궁형이라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어떤 건지 자세하게 들었는데 그래서 수염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궁형을 받게 되면은 일단 수염이 자라나질 않고요. 얼굴 인상이 좀 노파처럼 변하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우리 사극들을 보면 내시, 환관 내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이 없는 초상화가 사마천의 초상화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장 슬픈 초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 그 이유를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정말 그 초상화 자체가 이렇게 깔끔해 보이는 뭔가 좀 다른 신시대적인 그런 인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슬픈 사연이 또 있었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 한나라 이전 시대 3000년의 역사를 담아낸 책이 바로 말씀하신 사마천의 집필한 사기라는 책인데요. 어차피 저도 들어본 얘기로는 오늘날 전세계 CEO들이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책 100권 중에 이 사기라는 것도 결국에 그 목록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아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텐데 그러면 오늘 테드진 씨께서 사마천의 인물을 그의 역사에서 사기를 방송 소재로 사무신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투자나 재테크와 관련해서 아까 돈의 이치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사마천의 사기가 지금 투자, 재테크, 우리가 관심 있는 이쪽에 아주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소재로 한번 삼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돈에 대해서 돈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 어느 정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의 역사책들을 보면은 이제 동양 역사책들을 보면은 제왕들의 흥망성세 위주로 그 왕조, 실록 위주로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제왕들 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당대에 아주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한 거상들이나 영호골들이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마천이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어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통찰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뛰어난 명언들과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을 많이 가르침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뭐 공자, 맹자 뭐 그런 성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성인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착하게 살아라, 왕은 백성들을 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 사마천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도 가난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가난이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지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이지 그걸 당연하게 천명처럼 여기지 말고 누구나 노력하면은 극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뭐 보기에는 돈만 있었으면은 공영을 면할 수도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를 몸면했잖아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도 아마 이 사마천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현실.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도 이제 그 옛날 2000여 전 이전에 사셨던 생전에 계셨던 그분이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로서도 상당히 체감이 되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대목 돈의 위치를 알면 결국엔 또 가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하면 결국에는 극복이 되어서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남기셨다는 게 결국엔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엔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마천이 역사 속의 인물 사마천이 말하는 돈의 위치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돈의 위치 사마천이 돈의 위치를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돈의 위치를 모르면 항상 쪼들리는 빈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제가 나름대로 해석했을 때 아주 피부에 와닿는 돈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돈의 위치는 곧 사마천이 얘기하는 거는 세상의 위치 인간의 위치라고 해요. 그리고 사마천이 일종의 돈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만지니까. 네. 맞아요. 사마천이 얘기한 거는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와 물과 유령 같은 존재다. 한 곳에서 한 곳에서 흘르기도 하고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돈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피케티 교수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은 아마 쉽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마천은 결국은 이 돈의 위치를 이해하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천이 말한 사기에 담겨진 내용들 중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나냐면 우리 사람의 재능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과 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참 무릎이 쳐지는 기가 막힌 대목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재능을 가지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력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재물을 모으기도 하는데 결국엔 이 돈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결국은 자기가 모았던 재물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재능이 뛰어난 데 반해서 그만큼 또 재물을 많이 모으지 못한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 세상의 이치, 돈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것은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서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의 이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인구가 한 5%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치 어떤 분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서 답을 풀려고 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아무래도 새해이다 보니까 항상 새해의 계획들 그리고 포부들을 크게 갖기 마련이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젊은 분들 보면 과연 부자도 되고 싶고 돈도 좀 모으고 싶은데 도대체 뭘, 지금 뭐 하는 것도 없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 막연하다.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들 토로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삼하천의 돈의 이치와 관련을 지어서 네, 삼하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재물을 늘리는, 재산을 늘리는 방법들을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돈의 본질, 돈의 이치에 대해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고 도는 게 돈이고 흘러가는 게 돈이기 때문에 삼하천이 이런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담는 그릇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돈을 담는 그릇이 작거나 그릇이 없으면 돈은 그냥 흘러넘치거나 흘러가버리기 마련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담는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또 삼하천이 지금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과 같은 질문들을 그 당시에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삼하천이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 없는 자는, 재물을 가지지 못한 자는 노동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력을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는 자는 머리를 써서 그 재물을 키워라. 부를 늘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어떻게...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재테크를 해서 부를 키우고요. 그다음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시기를 봐서 재물을 더 늘려가라. 그 때를 잘 맞추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요. 지금 여유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하는데요. 일단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1억을 모으기는 어렵지만 그 1억을 5억, 10억 만들기는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이치잖아요. 네. 돈을 벌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1억 내지는 10만불까지는 일단 내가 지금 버는 돈이 다 나가는 구조가 돼 있으면 그거는 안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값을 먼저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득을 좀 더 키워서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조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쌓아서 종잣돈이 일구어지게 되면 그거를 굴릴 수 있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나니까 알면서 실천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의 노력도 못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사실은 오늘 주제가 피켓티 교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엔 그 얘기를 못 나눴어요. 그러면 돈의 이치 그리고 삼하천과 피켓티 교수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피켓티 교수는 오늘날 우리 현존 인물이고요. 지금 파리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인데요. 그 삼하천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피켓티 교수는 오늘날의 사람인데 피켓티 교수가 그 돈의 이치에 대해서 지난 200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놓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삼하천과 피켓티가 일맥상통하게 연관이 되면서 돈이란 이런 거구나에 대한 감이 쉽게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화두에 대한 나만의 답을 좀 쉽게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도 너무 재밌었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얘기는 또 그때 다음 회에 이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들면 피켓티 교수는 2000년 그리고 그 2000년을 넘어서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삼하천의 3000년 총 5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현인들이 어떻게 돈의 부를 축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피켓티 교수를 통해서 돈의 이치와 저희가 정작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재미나게 얘기를 꾸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선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로는 원하고 바란다 하면서 정작 머릿속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직 절실하지 않다는 증거일 텐데요. 집요하게 파고들어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성취라는 열매가 주어진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